어, 잠깐.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압전 에너지 길러? 어, 이게 뭐지? 여기에 쓰이는 이 단어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압전 에너지 길러? 하베스팅? 이게 뭐야? 아, 저기요. 압전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뭐가요? 압전 에너지요. 모르는데요. 예, 여기 근처에 사니까 이건 자주 봤었는데요. 저거 압전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압전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압전 에너지요? 네. 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알고 있는 사람은 혼란도 없고. 그게 대체 뭐지? 오늘의 탐구 과제. 지하철 여관에 깔린 의문의 블록. 압전 에너지란 무엇일까? 보행에 의한 압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럼 바닥에 깔린 이 블록을 밟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궁금해요. 우리 친구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압전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기는 게 가능해요? 아, 압전 에너지 말이오군요. 압전 에너지요? 압전 에너지는 압력이나 진동, 충격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확하는 거예요. 압전 에너지란 압전 물질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변형이 생길 때 발생한 전기를 말해요. 압전 에너지는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밟는 힘으로 정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직접 보면서 설명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블록을 밟으면서 진동이나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제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직접 밟아보실래요? 네. 밟으면 LED가 켜지고 이러는 게 지금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블록을 밟을 때마다 불이 깜빡거리는데 이게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표시. 선생님, 왜 이곳에 압전 에너지 블록을 만들게 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은 유동인과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부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인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를 소화하고 있죠. 그럼 이 압전 에너지 블록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장치가 있는 곳으로 확인해보러 갈까요? 네. 네. 이곳은 영무신. 압전 에너지 블록을 통해서 전기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아까 그 발전블록을 밟음으로써 여기 렉 장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와. 보행자가 밟음으로써 아까 저장된 에너지가 배터리 팩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치예요. 와, 되게 신기하다. 사람들이 걸을 때 만들어주는 에너지는 그냥 버려주고 말지만 이렇게 압전 에너지 블록을 설치하면 전기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이 압전 에너지 시스템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지는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인 압전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렇게 압전 에너지 블록을 설치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압전 에너지 블록을 밟아 게임도 하고 이때 생기는 전기로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밟기만 해도 전기가 생겨나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생겨나는 거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